로딩 마크 옹탄을 도와주고 싶은데 옹탄을 당황했어 내가 젖 두르니까 아, 한 명 더 있네 파인다, 시발 파인다, 시발 파인다 파인다, 시발 파인다, 시발 와 이렇게 나온 건 이리도 줌 봤지 비비 쓰는 법 좀 익혀야겠다 비비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7 내가 봤을 땐 세이밍이 움직이시다 아닌데 빛인데 위쪽인가? 위에다 3층 3층 미츠가 화가 났어 밀어있다 미츠가 화가 났어 미츠가 화가 났어 미츠가 화가 났어 안 오니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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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라 조슨만 있었구나 아저씨 앉으세요 아가 내리사 싸우린다 싸우린다 그러니까 다운됐는데 다기라서 탈아났어 쓰레기 또 다 일한다 쓰레기 또 다 일한다 아 그냥 매미로 붙을걸 저기에 해시 해시 전부 해달린다 다 당황했어 막 미친 듯한 발놀림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 폼 어디서 이즈